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영문으로는 KTEC라고 하고요. 조희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는 총 3가지 세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첫번째 파트1 개요고 두번째 세번째 파트는 저희 연구원 다른 직원이 해주실건데 뒤에 두번째 세번째 세션에서는 제품 시험과 공장심사회관에서 심화된 내용으로 안내를 드리고 첫번째 세션은 중국인증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요를 훑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발표에 앞서 양해를 부탁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따가 제가 소개를 드릴건데 저희 연구원도 전자전기 제품 쪽이 메인이기도 하고 제가 지금 회사 이전에 근무했던 곳도 전자회사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어떤 설명이나 예시들이 전자전기 제품에 치우쳐져 있다는 점 그 부분을 먼저 양해를 말씀드리고 두번째로는 발표 자료 중에 수정이 안된 부분이 몇군데 있는데요. 그거는 제 말씀드리면서 군데군데 수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셨듯이 분 앞에 상담 창구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48분께서 상담 신청을 사전에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신청을 미리 못하셨더라도 이따 끝나고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발표가 다 끝나고 5시에서 6시 사이 그때는 계속 창구를 운영할 거니까 그때 이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맡은 분야는 공산품 분야고요. 다른 발표장에서 지금 화장품, 의료기기, 화장품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CFDA나 그 밖의 다른 인증들이 있습니다. CCC, 제가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CCC 인증인데요. 그 밖에 기타 인증들, 화장품, 식품 말고도 여러가지 인증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기타 인증이라고 해서 뒤에 세션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CCC 인증 소개, 개갈적인 부분, 마크에 대한 부분, 대상 품목, 인증 절차. 1, 2, 3번까지는 개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드려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 인증 절차, 이 부분을 좀 주의깊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지는 않고요. 몇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해당 시험이나 심사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세 번째 세션에서 더 심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기타 인증 제도 화장품, 의료기기 말고도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 제품에 하나의 인증만 해당이 되지 않고 제품이 하나지만 여러가지 인증이 또 해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여러가지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한중 무역변화 대응 방향 제목은 거창하게 해놨지만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코트라 보고서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중 MRA 관련해서 적합성 소위원회가 계속 2004년부터 지금 10년 넘게 진행이 되어오고 있는데요. 기사를 찾아보셨으면 좀 보셨을 텐데 지금 중국으로 시료를 보내지 않고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KTC 해외인증센터에서 작년 3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LG전자 규격팀 저도 이제 제품 설계를 하고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의 제품 시험이나 인증을 받는 업무를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세이프티랑 에너지 효율 쪽 엔지니어로 업무를 했고요. CCC나 CEL 에너지 효율 쪽인데 또 CQC 부분 공장 신사 포함해서 200건 이상의 인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CCC 인증 소개에 앞서서 이 부분은 인증이라 하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인증들도 이 틀 안에서 다 이 틀 안에서 다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WTO-TBT, TBT라는 건 기술무역 장벽이라고 부르는 제도들 그러니까 정말로 제품을 외국에 수출할 때 있어서 장벽으로 느껴지는 부분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중에서 기술적으로 에러가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런 인증 제도가 될 텐데요. 인증 제도를 이루는 요소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과 기술 규정, 적합성 평가 표준이라면 우리나라는 KC 표준이 있고 기술 규정,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그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적합성 평가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적합성 평가라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게 될 제품 실효도 보내고 시험도 받고 중간에 개선도 하고 공장 심사도 받고 이런 것들을 총괄에서 부르는 용어가 적합성 평가라고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제품이 시장에 나가기까지 중간에 표준과 측정, 인정 이 부분은 저희가 인증기관들, 시험기관들이 담당하는 부분이고 이 중간에 있는 시험이랑 인증, 검사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고 실제 임발브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관으로는 기술표준은 방통통시위원회 그리고 기술무역 장벽 관련해서 공식 지리처가 농림시청안부랑 보건복지부까지 임발브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구조가 이런데요. 많이 복잡합니다. 기관도 우리나라보다 나라가 크다 보니까 좀 더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뒤에 있는 조직도 해서 좀 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CCC 인증이 중국 인증의 가장 대표적인 공산품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강제 인증이기 때문에 CCC 인증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CCC 인증이라 하면 이 말 속에 이미 강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China Conversory Certification 그래서 Conversory라는 말이 강제라는 뜻인데 반드시 해당이 된다면 받아야 하는 인증 제도가 맞고요. 그리고 여기 CPCS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CPCS라는 것을 중국에서 이제 2003년부터 해서 CCC 인증을 발효하면서 만들어서 그 안에 해당되는 CPCS 안에 해당되는 모든 제품들은 CCC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적합성평가 툴에 사용되는 표준은 이 한자로 이제 중국 표준인데 이거를 중국어로 하면 꼬자오 비아오쭌 해서 이 GB 중간에 이제 대표 글자만 따서 중국의 인증을 받기 위해 그 사용되는 표준이 무엇인가 그러면 GB 표준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시대로 넣은 건데요. 그 발표 중에 시간이 좀 되면은 안내를 드릴 텐데 일단은 간단히 소개만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 여러 국가들을 실제 진행을 하면서 중국 인증을 받기가 정말로 힘든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은 나라도 워낙에 크고 민족, 문화, 종교, 기후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기술 규정에 녹여내다 보니까 렌즈가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 보이는 이 마크는 이제 고도 2,000m 이하에서만 써야 한다는 마크이고 이 밑에 있는 이 사우나 표시 같은 것들은 이제 이 마크를 붙인 제품은 일정 습도나 온도 이하 조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사용 못한다는 그런 마크거든요. 이런 마크를 어떤 특정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이런 마크를 붙이셔서 제품을 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인터내셔널하게 쓰이는 표준은 IEC가 있는데 IEC 표준상에는 예를 들면 이제 고도 제한이 보통 2,000m가 기본으로 깔려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GB 표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에는 5,000m 고도까지 만족을 시켜야 이 마크를 안 달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도가 높은 지역이 있고 그리고 또 트로피컬의 어려운 열대 지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습도 관련해서도 그 기술 기준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CCC 인증을 총괄하는 기구를 이제 조직도를 나열해 봤는데요. AQ, SIQ는 우리나라 산자부쯤 되는 기관이고요. 내려가다 보면은 이 CNCA랑 시나스가 있는데 CNCA가 우리나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면 이제 동급으로 나오는 기관이 이제 CNC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CC 인증을 내주는 인증기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제 CQC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증 진행을 할 때 어디서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가 그러면 제일 많은 공산품 관련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곳은 이제 CQC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몇 가지 정보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이 산자부 밑에 CNCA, 국교원 같은 국가기술표준원 같은 기관이 있고 밑에 인증기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이게 옛날 자료라서 아직 수정이 안 되어 있는데 CQC를 대표로 넣어놨고 여덟 개의 다른 서티피케이션 바디 인증기관들이 있는데 인증기관들이 여덟 개가 아니라 이제 총 합쳐서 스물 두 개가 중국에 있습니다. 스물 두 개가 있고 우리나라는 그 제가 소속한 KTC나 뭐 KCL, KTR 같은 우리나라 KC 인증을 내주는 기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이 이제 하나로 일체화 되어 있죠. 그래서 시험기관에서 인증도 내주고 하나의 기관에서 다 업무를 하는데 중국은 이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티피케이션 바디 인증기관이 스물 두 개가 있고 그 산하에 그 인정받은 시험기관들이 백 몇 십 개 정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시험소에서 하고 시험은 CQC에서 CQC도 직접 시험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뭐 CQC에서 운영하는 테스팅랩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통 다 이제 인정받은 다른 랩에서 시험이 되고 그 레포트가 CQC를 비롯한 스물 두 개 다른 인증기관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심사를 거쳐서 인증서가 최종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중국의 CCC 인증이 언제부터 생겼냐 하면 원래는 CCC 인증이 중국이 WTO 가입이 늦어졌으면 더 늦게 시행이 됐을 텐데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WTO TVT 규정에 보면 기술무역 장벽을 세울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장벽이 되지 않게 하려면 내국인 대우, 무차별 원칙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조되는 제품이나 또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제품이나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까지는 4월까지는 이렇게 두 가지 인증으로 나눠서 인증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좀 더 낮은 수준의 규제를 요구를 하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은 좀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면서 차별을 두었던 것이죠. 근데 2002년 5월부터는 이제 CCC 인증을 시행하게 되고 1년에 유효기간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오케이. 그러다가 이제 13년부터 2003년부터는 의무화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이제 2001년도에 중국이 WTO 가입을 하면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져 오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내국인 대우 및 무차별 원칙 그래서 자국 내에 생산되는 제품이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서로 동등하게끔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그 원칙 때문에 WTO에서 원칙 때문에 이제 인증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2002년 5월 강제적인 제품 인증 시스템 CPCS, 컴퍼서리 프로덕트 서티피케이션 시스템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 속해 있는 제품들은 모두 강제 인증인 CCC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CCC 인증을 취득한 다음에는 CCC 마크도 제품에 표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인증이 통합이 되면서 국가기관도 이렇게 통일이 됐는데요. 이 말씀드릴 AQ, SIQ나 CACA들이 이 당시에 이제 다 통합이 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CC 인증이 어떻게 탄생을 했고 배경이 어떤가까지는 간단히 보았고 이제 인증 마크입니다. 아까 제가 인증 체계를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적합성 평가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표준이 있고 기술 규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품 시험 때 적용되는 어떤 이 제품은 어떤 시험을 거쳐야 되고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에 들어가 있고 어떤 마크를 붙여야 되고 이게 유일기관이 언제까지고 이런 내용은 이제 기술 규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신 부분은 이제 표준 쪽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인증 마크 쪽은 기술 규정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규정 쪽에서는 어떤 인증인데 마찬가지로 가장 이제 까다로운 부분이 이제 마킹이 됩니다. 마킹은 많이 보셨을 텐데 예시는 이제 뒤에 나와 있고요. 두 가지로 나옵니다. 크게. 제품 인증이 다 끝나시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이제 제품을 출시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제품에 이제 CCC 마크를 붙이시게 되는데 표준 규격 인증 마크 또 비표준 인증 마크로 구분이 됩니다. 이 표준 마크는 이미 제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로 사시면 되고요. 구매를 하시면 이제 스티커로 제품에 붙일 수 있게끔 제작이 돼서 받아보실 수 있고 이제 출하되는 제품마다 하나씩 스티커를 붙여서 이제 출시하시면 됩니다. 이 비표준 인증 마크는 대부분 이제 이 후자인 비표준 인증 마크를 인증 마크로 진행을 하게 되시는데 이 부분은 아 스티커로 안 하겠다. 직접 라벨에 도안을 짜서 어 이제 출시를 하시는 거죠. 뭐 음각이나 양각 뭐 아니면은 뭐 검정 바탕에 하얀색 하얀 바탕에 뭐 검정색 아무렇게나 대신에 이제 그 비율은 맞춰주셔야 됩니다. 최소 크기랑 비율은 꼭 맞춰주셔야 되는데 어 라벨에 직접 도안을 짜서 적용하시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크기와 모양은 어 비례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 비례 사이즈는 이제 뒷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비표준 규격 인증 마크를 진행하시게 되면 뭐 표준 규격 인증 마크는 돈 주고 사면 이제 끝납니다. 근데 이제 비표준 인증 마크는 어 요것도 이제 등록 과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하신다고 하면은 그 제품에 실제 적용될 그 라벨 도안을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신청서를 내서 어 이 CNC 지정 기관에 디자인을 제출하고 이 승인서를 줍니다. 그래서 요게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고 비용도 99달러 소요가 되고요. 뭐 이렇게 뭐 크게 부담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마킹은 뭐 어떤 인증이든 거의 비슷합니다. 흰색 바탕에 검은색이 기본이지만 여러가지 예외를 두기 때문에 뭐 아주 특수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대부분 인정이 됩니다. 뭐 인쇄 프레스 몰드, 스크린 인쇄, 페인트, 식각, 조각, 스탬프 뭐 대부분 인정이 되고요. 뭐 스티커로 적용하셔도 상관이 없고 다만 이제 이 마킹은 모양이나 비례를 다 맞추셨다 하더라도 어떤 제품을 막론하고 전자전기든 뭐 어떤 공산품을 막론하고 그 마킹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 표준상에 그래서 뭐 알코올이나 물로 뭐 30초간, 1분간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지워지지 않고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연히 이제 통과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형태는 어떤 방식이든 대부분 인정은 되는데 쉽게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치는 제품의 외관에 꼭 부착을 해 주셔야 되고 잘 볼 수 있는 부분에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주의사항은 뭐 많이 일어나진 않지만 CCC 인증을 받을 거기 때문에 시료를 중국에 보내실 때 CCC 인증 마크를 CCC 마크를 제품에 먼저 부착을 해서 보내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제품이 중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도로 뺄 수도 없습니다. 제품이 시료가 비용이 얼마 안 되면 큰 상관이 없는데 비용이 웬만큼 나가는 큰 시료면은 그런 경우는 좀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CCC 마크는 반드시 시험 시료에는 붙여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CCC 마크를 붙이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인증이 끝나야 되고 마크 없이 나간 마크가 없으면 또 당연히 출시가 안 되죠. 근데 마크가 없이 나가는 경우에는 시험 시료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전시회나 박람회 용품이라는 거를 따로 면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뒤에 있으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벨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간체차로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됩니다. 라벨이나 표시사항이죠. 라벨이라는 건 표시사항이나 매뉴얼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모두 중국어로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진행하시면서 이제 저희한테 제출해주시는 문서는 영문으로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품 리스트 같은 것들도 영문으로 주셔도 중국 시험소에서 다 중문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영문으로 작성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마크 종류는 이렇게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 또한 아무것도 없는 깔끔한 CCC에 동그라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세이프티를 의미하는 S가 들어가 있는 CCC 마크 그리고 세이프티와 EMC 다 받는 경우 S&E로 표기가 되고 EMC만 받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기 같은 경우는 F가 붙고 있고요. 예시를 좀 보면 예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예시는 이거는 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이거는 중국 출장 가서 호텔의 천장을 보니까 이거는 잘 안 보이는데 F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올라오면 감지를 해서 물을 뿌려주는 감지기거든요. F가 붙어있고 이거는 지금 반짝반짝하는 게 보니까 표준 규격 인증 마크 같아요. 이거는 마크를 사서 붙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차입니다. 제 차에 유리에 붙어있는 CCC 마크인데 이거는 이제 스티커를 붙인 게 아니라 비표준 인증 마크죠. 이 부분은 이제 당연히 유리 회사에서 도안을 지정 기간에 보내서 아까 말씀드린 등록 절차를 거친 그런 마크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렇게 사이즈별로 나눠져 있는 게 표준 규격 인증 마크인데 제품에 맞게 사이즈를 고르셔서 패키지로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수마다 사이즈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 비율은 비표준 규격 인증 마크를 진행하실 때 이 비율대로 맞춰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전에 진행했던 제품인데 믹서기입니다. 믹서기 최종 라벨이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마크가 어디 있냐 보니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믹서기 같은 경우는 세이프티랑 EMC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SNE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인증 대상은 22개의 대분류에 158개의 제품이 들어가 있고 이 제품군에 대해서는 두 번째 세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케이블부터 해서 제가 오늘 오신 분들께서 어떤 제품을 담당하시는지 다는 모르겠는데 공산품 쪽이 아무래도 수요가 조금 적기는 하시더라고요. 점점 수출이 힘드셔서 그런지 그래서 전선 및 케이블은 거의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 쪽은 인증 진행이 좀 있었고요. 왕구도 중국에서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거의 진행이 된 점은 없었고 지금 여기 의료기기라고 들어가 있는데 의료기기는 CFDA 인증이 다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의료기기는 국내에서는 의료기기로 인증이 났는데 중국에 들어가다 보니까 의료기기가 아니라 그냥 헬스케어 제품 일반 공산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기 제품으로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달라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까 보신 제품들을 쭉 나열해 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원래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주무세 세션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측에 보이는 GB 뭐 뭐 뭐 뭐 돼 있고 그 옆에는 IC나 C스퍼 뭐 뭐 뭐 뭐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GB라는 게 말씀드린 중국 표준 번호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인터내셔널하게 쓰이는 IC 규격인데요. 지금 이렇게 써있는 게 동일하다는 건 아닙니다. 하모나이즈 됐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비슷하다.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중국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문화, 지형, 환경, 기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그 인증 절차 이 부분은 좀 주의해서 봐주셔야 되는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히 동영상을 보시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오늘의 우리가 한국어로 한국어 söz or the process to get it. In fact, there are six clear steps in the CCC process. First, you need to apply for CCC. Step two is to get a sample prepared, shipped, and have it clear the customs for testing. Step three is the factory inspection, a straightforward operation if well prepared. If conclusive, your CCC is issued, but you need to check it carefully. Step four is the CCC certification approval. Step five is the design of CCC stickers and obtaining the printing permission of the CCC logo. Finally, step six is a factory annual follow-up inspection and market surveillance. The most frequently asked questions mainly consist of these top three ones. How much will it cost? How long will it take? And can I do it by myself? The answers are, one, it depends on the product or products. Two, four to six weeks with TERT. Three, no, it's far too complicated for a non-expert. Yan needs some professional help with this complex process. He does some research and finds that TERT technology service is the best choice. They are the first CCC certification body in Europe. What is that? And what benefits are attached to this status? They are the official... And what if you take a picture of it? He has a picture written in the UQA, in the UQA, in the UQA, in the UQA, in the UQA. 세 가지가 나왔죠. CCC가 뭐고 그리고 어떤 결차를 밟게 되고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가 결론은 이제 홍보자료이기 때문에 직접 진행하기가 Too complex. 힘들다. 그래서 인증기관을 활용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저도 전 직장에서 그래도 크다면 큰 대기업에서 LG전자에서 근무를 했지만 전부 다 전 물량이 인증기관 해외 인증기관이나 국내 인증기관의 대행을 통해서 중국인증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험소나 인증기관을 통해서 진행하는 타국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중국은 워낙에 관리도 힘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들도 모두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나온 내용 중에 첫 번째 스텝 1이 신청하시는 거죠.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두 번째는 샘플을 중국에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인증이 되면은 팩토리 인스펙션 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관련해서는 애니얼 팩토리 인스펙션 얘기가 나왔었는데 공장 심사는 1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뒤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로우 차트는 저희가 올해 이제 몇 번째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지원하는 중국인증 인증 집중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1차 2차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하반기 신청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내년에도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준비를 해주셨다가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중기청 사업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참여기관은 지금 KTR 저희 또 KTC 그리고 CCIC 코리아라는 세 기관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뭐 인증 비용이 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700만 원은 나라에서 중기청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300만 원은 이제 자부담하시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쪽을 작성하면서 만든 이 플로우 차트라서 참여기업이라는 용어 썼는데요. 그 지금 신청해주시는 고객사분들께서는 이제 이쪽 칼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법인은 저희 쪽으로 얘기를 들면은 제가 속한 해외인증센터가 되겠고 그리고 중국 현지 수행기관은 중국 현지에서밖에는 시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 기관을 의미하고요. 시험 인증기관은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에서 사실 분리가 되어 있죠. 중국은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인증기관의 업무 절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는데요. 이것저것 많이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해주실 거는 사실 딱 두 가지 아 세 가지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증서류 제출해 주시고 서류가 뭐 여덟 개에서 열 몇 개까지 제품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저희가 드리는 양식에 따라 제출해 주시면 되고 샘플 제출 국내에서 시험이 가능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인하우스 랩 제조사 랩을 중국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TMP TMP라는 건 테스팅의 매니스펙셔링 로케이션 제조사 내에서 시험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회사들이 있는데 거의 없고 저도 그렇게 업무를 했었지만 업무 로스가 그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대부분이 대행을 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샘플을 중국으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개선밋 보안은 샘플을 시험을 하다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개선밋 보안이 또 나오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공장 심사입니다. 공장 심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인증서 발급이 되는데 이 프로세스에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공장 심사랑 인증서 발급이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테스트하고 합격이 되면 그냥 레포트가 인증기간으로 발송이 되고 거기서 심사 끝나면 바로 인증서가 나와서 제품을 바로 파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3개월 이내에 공장 심사를 통과를 하셔서 판매를 지속하시는 거고요. 제품에 따라 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인지해 주시면 되고요. 신청 서류는 말씀드린 대로 중국어로 해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영문으로 대부분 제출해 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샘플은 직접 중국어로 보내주셔야 되고 사실 제품은 적어도 국내 KC를 받으셨다면 보안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는데 공장 심사가 항상 말썽이에요. 공장 심사가 초기 심사 같은 경우에는 홈앤데이 그러니까 두 명이 이틀 동안 나가는 게 기본입니다. 두 명이 이틀 나가고 이게 좀 비용도 크고요. 국내 CCIC 코리아에서 진행 국내에서는 공장 심사 권한을 CCIC 코리아 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면 중국에서 직접 들어오셔야 되는데 항공비부터 체류비까지 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용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국내 기관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그래서 두 명이 이틀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다른 공장 심사도 마찬가지지만 오래 걸리진 않는데 심사 스케줄을 잡는 게 조금 까다롭고 그리고 공장 심사에서 보는 게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장의 생산 능력 공장의 생산 능력 부분은 IS9000을 취득을 하셨으면 큰 문제 없이 진행을 하실 수 있는데 제품 일치성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사원이 제품 레포트 제품 레포트는 어디서 나오냐면 테스트를 거쳐서 합격을 해야 심사를 하기 때문에 테스트하고 난 보고서가 있겠죠. 레포트 그거를 이제 들고 오는데 칼라로 뽑아서 예쁘게 칼라로 뽑아서 들고 와서 제품이랑 그 레포트 상에 들어가 있는 제품 사진이랑 일치성 검사를 합니다. 실제 제품의 안전에 영향이 없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사진과 다르면 바로 거기서 불합격 판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색깔이 다르고 위치가 다른지에 대해서 증명을 그 자리에서 하지 못하면 불합격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까다롭습니다. 아주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대기업 공장이 같은 경우에도 잘 생산하고 있다가 초기 검사도 아니고 10년 가까이 공장 심사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품 생산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만약에 페일이 되면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될 게 이제 뭐 당연히 콜렉티브 액션 시정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왜 이 심사가 보는 것도 까다롭지만 제일 말썽이냐 하면 그 다음에 심사 스케줄 잡는 게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몇 주 단위로 걸리면은 다행인데 한 달 뒤 두 달 뒤 이래버리면은 그동안 제품 생산 못하시고 그냥 무조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심사 부분을 가장 좀 유의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까지 마치면은 보고서가 이제 두 개가 생성이 됩니다. 제품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고 이 공장에 대한 보고서 두 가지가 나오면 이 두 가지가 인증 기관으로 송부가 되고 인증 기관에서 이 두 가지 보고서를 검토를 하고 최종 인증서를 발급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이 아니라 라벨 사용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비표준 마크 하실 경우에는 라벨 사용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판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사후관리가 있죠. 사후관리는 공장 심사 매년 매년 해주셔야 되고 근데 공장 심사가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이 공장의 생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공장에 또 등급이 따로 매겨져 있거든요.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등급이 낮은 공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이상 심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장 심사 사후관리 해주셔야 되고 CCC 인증은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갱신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마크를 비표준 인증 마크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갱신해 주셔야 됩니다. 신청은 처음에 자료 작성해 주시는 부분인데 신규 신청, 변경 신청, 재임 신청 신규 신청은 지금 처음 신청하시면 다 신규 신청이 되시고 변경 신청은 중간에 모델명이 추가됐다거나 모델의 디자인이 바뀌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한테 알려주셔가지고 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재임 신청은 유효기간이 다 됐다. 유효기간이 다 된 경우에는 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제 5년 뒤에 갱신 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제조자 공장 관련 정보 간단하게 있고 제품 정보 안전 및 EMC 관련 주요 부품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 전자 제품에 대해서 되어 있는 건데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부품 리스트 주셔야 되고 전자 전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CB 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걸 제출을 해주시면 사실 세이프티 같은 경우에는 시험 항목이 아주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비용이라든가 기간이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신청서를 한번 볼까요? 신청서는 중문이랑 영문 변기 표기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정보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기존의 인증을 CB 같은 인증을 받으셨는지 이런 내용도 있고 OEM인지 ODM인지 OEM, ODM에 따라서 또 인증 루트가 조금 바뀌거든요. 그리고 공장이 복수 공장이다. 이럴 경우에는 공장 베이스로 인증이 운영되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을 공장 두 개에서 운영하신다. 그러면 인증서 두 개 받으셔야 됩니다. 공장 심사 당연히 두 번 받으셔야 되고요. 뒷부분은 특이한 건 없고 그리고 공장 검사 조사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공장 심사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공장 검사 조사표를 작성을 해주시면 이 부분을 기초로 해서 공장 심사원이 이 부분을 기초로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공장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생산 설비 명세표 공장에서 생산 시에 운영되는 개척기라던가 설비들 내역 적어주시는 게 있습니다. 검정 주기도 적어주셔야 되고요. 뒤에 세션 2에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이것들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상담을 하시면 가장 궁금하신 게 비용이란 기간일 텐데 비용이란 기간을 저희가 딱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비용이란 기간이 워낙에 다양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인증 비용은 적게는 7,800에서 많이 나오면 몇 천대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억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엄청 비싸게 나오고 그리고 시험 소요 기간은 또 제품에 따라 이것도 많이 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빠르면 한두 달 길어지면은 진짜 연단위까지 갈 수도 있고요. 제품이 이제 개선이 계속 요구가 되면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샘플 제출하시고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1에서 3개월 정도 시험 기간이 걸리고 그 뒤에 이제 인증 기간 그리고 공장 심사 기간이 있는데 인증은 보통 뭐 1, 2주 사이에서 인증 기간에서 정리를 해주는데 이제 공장 심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틀밖에 안 걸리지만 심사를 잡기까지 스케줄 그거를 이제 잡는 게 관건이라서 그 부분도 뭐 얼마만에 끝낼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경우입니다. 내용이 더 있는데 뒤에 지금 슬라이드가 많이 남아있어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장 심사 말씀드린 대로 일제성 검사랑 품질 보증 능력 검사 그리고 품질 보증 능력 검사는 IS921에 해당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일제성 검사 말씀드린 대로 실제 그 인증을 받으려는 제품 그래서 시료를 반드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품 시료도 꼭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제품의 부품 리스트부터 해서 실제 눈으로 보이는 유관 검사까지도 다 진행이 됩니다. 공장 심사 준비 서류 체크 리스트인데요. 지금 보시는 교재에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인증서를 그래서 이제 공장 심사랑 제품 심사까지 다 마치면은 이제 보고서가 인증 기간에 올라가게 되고 나오는 인증서가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고 제품 스펙이나 뭐 제조자 신청자 뭐 다 표기가 되어 있고 지금 블러 처리가 돼서 잘 안 보이지만 한 5년의 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비표준 인증 마크로 진행하실 경우에 이제 마크 등록증인데요. 이 부분은 인증서가 나온 다음에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크 등록을 하실 때 필수 서류가 인증서 사본이거든요. 인증서가 나온 다음에 마크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 이 부분 이제 인증 다 끝나신 다음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매년 해주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죠. 공장 심사 매년 나옵니다. 그리고 라벨 등록증도 비표준 마크 사용하실 경우에 매년 갱신 해주셔야 되고 인증서는 이제 5년에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 대부분 전시용 제품 전시용 제품의 경우에 이런 문의가 많이 있는데 전시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CCC 인증을 안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마크 없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면제 신청을 별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세관에 어떻게 말 잘해서 그렇게는 되지 않고요. 별도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목차인데요. 기타 인증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강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이제 2, 3번 의료기기랑 의약품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강제만 좀 보겠습니다. 강제로 되는 부분 CEL은 차이나 에너지 라벨이라고 해서 에너지 라벨링 효율 제도인데요. 이 부분은 무조건 강제로 받으셔야 되고 우리 제품이 CCC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CEL이나 밑에 있는 뒤에 나오지면 무선 쪽 SRRC나 이런 게 해당이 된다면 무조건 같이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CQC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자율 인증이고 문의 또 많이 들어오는 제품 중에 하나가 온수매트나 전기매트 이런 거는 이제 CQC에 해당이 됩니다. 말씀드린 무선 쪽 무선은 이제 SRRC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강제가 되고 우리나라나 C나 마찬가지로 무선 쪽은 인증을 받으신 다음에는 그 인증 번호를 반드시 제품 상에도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13번에 강제로 되어 있는데요. GB 테스트 이 부분은 강제가 아니라 자율인데 5기가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강제가 아니라 자율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50분까지 끝나려고 그랬는데 50분이 되네요. 어느새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에너지 효율은 제품이 대부분 전기 제품이죠. AV, IT, 하우스 제품군이고 라벨은 제가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라벨이 한번 변경이 있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렇게 변경된다 발표만 6월에 해놓고 6월에 한다고 해놓고 10월로 연기돼서 지금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QR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QR코드는 전 세계에서 운영되는 인증 중에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의 에너지 효율 라벨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효율 라벨도 QR코드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칠레 안전이랑 에너지 효율 통합된 인증도 같이 들어가 있고 중동의 GCC 인증이라는 것도 새로 발효가 됐는데 그 부분도 이제 QR코드가 적용이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QR코드가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QR코드 직접 핸드폰으로 찍어보시면 이 제품이 언제 승인됐고 유효기관이 언제고 제품명이 뭐고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CQC는 CCC랑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증 절차나 비용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강제가 아니라 자율입니다. 제품군도 CCC랑은 분리가 되어 있고요. 마크 도안도 비슷합니다. CQC 인증서 샘플입니다. GB 테스트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표준과 기술 규정이 있는데 기술 규정은 없고 표준만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섬유가 그런데요. 섬유는 지금 GB18401만 제가 넣어놨는데 이런 제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섬유 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에 기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증서가 없습니다. 그냥 표준에 따라서 시험만 하고 그에 따라 이제 성적서만 나오는 경우인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마지막이 나왔네요. 코트라 보고서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 중국에 수입되는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다. 지금 가장 위에 10.8% 찍고 있고 그래서 쭉쭉쭉 내려가면 보고서가 말하는 것은 한중 FTA는 우리만의 기회임으로 활용 전략을 짜자. 그래서 지금 한중 FTA 관련해서 뒤에 내용을 좀 넣어봤습니다. 2004년부터 진행이 쭉 되고 있고 최근에 15년 말에 한중 FTA 공식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 원도 지금 KTL도 함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뉴스 기사만 몇 개 훑고 가겠습니다. 14년도에 적합평가 소위원회 열리고 15년 뉴스입니다. 경주에서 또 소위원회 한 번 더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관련해서 좀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지금 갤럭시 노트7 배터리 때문에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KTL에서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샘플을 중국에 보내지 않고도 CCC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인증서가 나왔다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LG디스플레이가 나와 있는데 이 제품이 TV였고요. 알고 보니 TV였고 제가 근무하던 회사에 있던 파트에서 같이 지원을 해서 받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신규 인증은 아니었고 그냥 단순 제품 추가였고 이 뉴스가 난 것도 사실 LG 측에서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공식적인 물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했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제품이 중국의 기준과 같이 송부가 돼야 되고 기준과 동일한 방식으로 중국에서 시험이 되어야지만 인증을 받으실 수가 있고 아직까지는 이렇게는 몇 가지 시범 품목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렇게는 진행하시기는 힘듭니다. 시간이 좀 지체가 됐는데요. Q&A는 저 앞에 있는 프론트에서 쉬는 시간마다 지금 이후부터 받고 5시부터도 저희가 진행을 하니까요. 아무 때나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